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황서성TV의 황서성입니다. 오늘 독일도에서 이게 무슨 장이지? 개장. 그리고 일일이 이렇게 회를 손질을 해서 아, 이거는 무슨 포... 그, 보내줍니다. 그게... 와, 생선이 뭐... 야, 이거 다시 다 구워야겠다. 가오. 와, 장어. 이야,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다 포장해가 가오입니다. 보길도에 소율이, 아버지, 엄마, 감사히 먹고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. 와, 아따마. 우와, 이게 다 생선입니다. 자기야, 내일 아침에... 이 생선은 우리가 그... 한번도 거의 뭐 안 사먹습니다. 독일도에서 이렇게 갖다 주시는...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